강성우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측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2019년도 평가에 비해 2단계나 크게 향상된 결과로 9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 실적이 종합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 결과 군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확산 노력 등 4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등급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 이행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2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각적인 부패방지 시책 이행으로 군인에게 신뢰받는 부패 없는 청렴한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